성공입니다. 득점. 오늘 초구 배치는 두 선수가 다 무난히 성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네 번째 세트에서도 권대훈 선수에게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앞돌리기를 가느냐? 길게 세워 치킨이 안에서 얇은 두께 선택했네요. 두께 공략은 우선 잘 됐는데요. 내려가서 올라오면 되죠. 네. 예민한 옆돌리기를 두꺼운 두께로 시도를 했어요. 두께가 글쩍 됐습니다. 권대훈 선수가 마지막 4세트 3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약간의 오른쪽 회전과 가볍게 밀어주는 두께로 이 목적도 정확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앞돌리기로 끌어주면서 대회전이죠. 회전 아직까지 있고 성공됐습니다. 스트로크가 권대훈 선수도 끝까지의 힘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샷을 갖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키스는 뱉고 확실하게 두꺼운 두께 네, 권대원 좋네요. 5대0 강한 스트로크에서 두꺼운 두께 사용을 하다보면 두께 미스가 나올 확률이 높은 그런 배치였는데 지금 워낙 잘해주고 있습니다. 권대훈 선수 더블쿠션 더블쿠션 득점 네 권대훈 선수의 더블쿠션 득점으로 6대0 마지막 4세트에서 권대훈 선수 자, 회전을 빼면서 대회전을 시도했는데 자, 올라오는 힘이 어, 힘이 여기서 됐네요. 네 득점 연결됐습니다. 서현매 4세트 5인익만의 첫 득점 아주 어려운 배치 공략을 해주면서 지금 낭구풀이가 됐어요. 웬만한 테이블의 구름으로는 지금 이 각도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데 서현민 선수도 지금 득점이 되지 않는 자리로 돌아가려다가 멈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르모어 뱅크샷은 백발백중이군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네, 옆돌리기 득점 네, 옆돌리기 득점 이번에는 또 과감한 스피드 4세트 6인익에서 연속 3득점 9대1 2대1 네, 서현민 굿샷 아, 서현민 선수도 정말 어려운 원뱅크 해결했습니다. 두께도 조금은 두꺼운 두께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내공이 완벽하게 코너에 지금 같은 스피드로 들어가야만 득점이 나오는데, 서혜민 선수가 완벽한 해결을 보여줬습니다. 뱅크샷 2개가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이 서혜민 선수의 팬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되겠죠. 아니면 진로는 어느 정도 맞춰낼 수 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득점이 되기는 쉽지 않은 형태였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진행방향. 문제없습니다. 득점. 9대1 상황을 전 9대6으로 썩 점차 좁히는 서혜민 선수입니다. 권대원 선수의 직접 공격 성공. 권대원 선수도... 흰미 코너를 바짝 돌려내야 되는 지금 이런 빈박한 상황인데도. 너무너무 공격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대원 선수가 4세트 승리를 거두면 승부치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원하지 않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서혜민 선수인데. 계속해서 득점 이후에 지금 권대원 선수의 배치들이 너무나 괜찮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이 뱅크샷이 들어가면 4세트 상당히 유리해지는 권대원 선수입니다. 지금도 득점 확률이 상당히 높은. 그렇습니다. 13 대 6입니다. 자, 세민 선수 머릿속에는 승부치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우선 뭐 다행인 건 지금 이번에 만들어진. 지금 이긴 선수들은 다 2점대를 넘겼습니다. 자, 2점. 지금 뱅크샷가 득점이 됐어요. 뱅크샷 득점으로 4세트.